오늘 몸이 안 좋을 것 같아요. 소름 너무 많이 돋아서. 잘하는데. 진짜. 2연속 올 어게인 처음이거든요. 지금 2연속 올 어게인 처음이거든요. 지금 제아의 고수죠 뭐예요, 지금? 어떻게 된 겁니까? 와, 진짜. 아, 소름 돋았어. 이런 리듬 타시는 분들도 처음 본 것 같은데. 진짜 말 그대로 샵 싸우 가수는 제아의 고수네요. 진짜 고수. 감사합니다. 미치겠다, 말이 안 된다. 어디 계셨지? 윤동연 씨님은 거의 들어가자마자 누르신 것 같은데. 노래 한 4음 정도 듣고 놀랐을 것 같은데. 그리고 눌렀습니다. 이 분에 대한 어떤 믿음감이 거기서부터 왔고. 눌러놓고 그냥 즐겨보자 한 번. 아티스트랑 관객이잖아요. 관객과 이미 거기서 소통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한번 맡겨보고 싶었어요, 저를. 그런데 그 믿음을 몇 배, 몇 배, 몇 배 증가시켜주셨고 이렇게 그루브랑 목소리 톤이랑 모든 게 완벽했던 어떤 이런 무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, 진짜. 감사합니다. 뭘 말할 게 없어요. 정말 멋있어요. 우리 혜리 심사위원님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. 일단 너무 저를 막 잡고 흔들어 제껴주셔서 제가 지금 약간 배가 너무 고파요. 울렁울렁을 너무 해가지고. 왜 배가 고파요, 자꾸. 기력이 너무 이게 긴장했다, 긴장했다, 풀렸다 이러니까 배가 너무 고프고 약간 회초리 같은 걸로 뺨을 한 대 딱 맞은 진짜 딱 따갑게. 맛 좀 봐라.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아니, 진짜 처음 봤어요. 그냥 노래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이사리 심사위원님. 요즘에 우리가 센 언니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. 34호님은 노래에 맞 좀 아는, 노래해 볼 줄 아는 진정한 센 캐릭터가 아닌가, 센 언니 캐릭터가 아닌가 싶었어요. 그래서 너무 멋있었습니다. 센 언니, 센 언니. 언니. 언니 멋있어요. 저보다 어리신데 언니라고 멋있으면 언니니까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, 언니. 34호 언니가 중간에 노래를 부르시다가 그냥 끝음을 그냥 안 불러버리시고 그러시는데 거기서 오는 그 희열이 언니. 언니 사랑해요.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길게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. 못 보던 유형의 뮤지션이 나와서 정말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컬도 처음 보고요. 오, 달라. 이런 느낌도 처음 보고 재즈 보컬인지 무슨 보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처음 보는 보컬리스트가 나와서 싱어게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. 기대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